15cm만 가고 딸려가고 스윙 너무 좋은데요? 와..대박 그런샷도 좋은데요? 우드를 원래 잘 치시나봐요? 아니야 우드 정말 못 쳐요 우드요? 그럼 맞았다 안 맞았다 해요? 아 우드는 거의?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드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더 쳐볼까요? 어드레스 한 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가 납작하잖아요 납작하고 그러면 얘는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우드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클럽은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T 위에 있으니까 이 헤드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치기 쉽고 아이언은 각도가 있고 쐐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맞추기가 쉬운데 우드 같은 경우는 이 볼의 그 무게 중심 볼하고 얘하고 무게 중심이 이렇게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보다 내가 얼마나 더 무게 중심 밑으로 이렇게 쓱 힘이 빠져야만 얘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쳐야 되는가 하면 헤드를 이렇게 너무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의 밑으로 내가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넓적한 이 밑면이 그냥 바닥에 퉁 닿는다고 생각하면 약간 열릴 거예요 열린 상태에서 공의 오측을 그냥 이렇게 밀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좀 바꿔주면 좋을 텐데 여기다가 두고 헤드를 어차피 이렇게 우드를 생긴 대로 두면 약간 열려 있을 거예요 그 열려 있는 그대로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기 로고가 있고 로고 밑이 이제 무게 중심일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오른손에 힘이 완전히 이렇게 한 번만 잡아 보시겠어요 완전히 오른손에 힘이 이렇게 빠져야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이게 탑핑이 난다고 소리 안 뜨는 거예요 우드는 어려운 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알고 인정을 하고 이 공의 무게 중심 밑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로 힘이 빠져야 된다 지금 약간 느껴지셨죠? 네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내가 찍거나 내가 힘을 줘서는 이거 맞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냥 쓱 내가 터치만 그냥 지나가는데 이 공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동전을 하나 여기다 둘 텐데 그냥 한 한 뼘 한 뼘 정도만 그 헤드를 그대로 열린 상태로 동전까지만 그저 나는 스쳐서 퉁 이 느낌이죠 진화만 오겠다 이런 느낌 그럼 오른손에 힘이 얼마나 빠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냥 퉁 하니까 공이 그냥 탕 이렇게 떠나가죠? 네 이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그 느낌만 생각해서 약간 열어놓은 생긴대로 두시고 동전까지만 퉁 밀어볼게요 치고 앞으로 좀 밀어 그렇죠 밀어주는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무게의 중심으로 인해서 오른손에 힘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잘 안 맞는 거고 오른손에 힘을 치시기 전에 약간 이렇게 그렇죠 더 밑으로 내리듯이 빼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오른손에 힘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고 공의 밑으로 그렇죠 약간 헤드 생긴대로 둔 상태에서 헤드만 저 동전 쪽으로 가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도 나쁘지 않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조금 너무 밀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어갔죠? 네 맞아요 힘이 들어갔어요 스윙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밀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굿샷이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일 좋은 느낌은 뭔가 하면 우드는 그냥 항상 많은 클럽들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개하곤 하는데 특히 우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클럽을 생긴대로 두고 앞으로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드가 30cm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내 몸이 그냥 이렇게 딸려간다는 거예요 이 헤드에 의해서 딸려가는 느낌이면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한번 두번 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를 먼저 가고 따라가고 이런 느낌 그러면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되죠 생긴대로 두고 동전쪽으로 몸은 몸은 그냥 하체는 힘을 주지도 마시고 그냥 따라오지도 마시고 그냥 두는 거예요 헤드만 갈 수 있게 가고 가고 쓱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자 잡을 때도 약간 우리가 어드레스를 약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네 항상 조금 여기를 이 느낌도 괜찮고 오른손을 약간 이렇게 밑으로 죽인 상태에서 오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보세요 이렇게 돼야만 여기가 이렇게 좀 힘이 빠져야만 내가 백스윙 갈 때 이렇게 회전이 좀 수월하잖아요 네 네 여기가 약간 막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네 오른손을 살짝만 힘을 빼시고 자 헤드를 살짝 보내서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헤드를 앞으로 보내고 따라가고 아 이거 좋았는데 제가 어드레스 할 때 지금 공이 약간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떤 게 불편했냐면은 이 체중이 조금만 더 발바닥으로 체중을 자꾸 내려보세요 아 쪽으로? 네 발바닥 쪽으로 밑으로 자 이렇게 저랑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내려보실래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체중이 좀 떠 있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우드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음 자 발바닥 쪽으로 체중 두시고 그렇죠 헤드를 퉁 어우 지금 어드레스 좋아요 헤드를 퉁 바닥으로 퉁 아 지금 좋았어요 어우 지금 차 너무 좋았다 아 지금 느낌 좋았죠? 네 괜찮았어요 와 갑자기 샷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어우 지금 너무 좋았죠? 아 네 어우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네 1번은 발바닥 네 체중 앞으로 네 체중 발바닥에 두시고 그리고 이 오른손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들어갔고 헤드만 자 치고 15cm 정도만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렇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내가 내 몸을 맡기고 딸려가는 거죠 15cm만 가고 딸려가고 오 오 스윙 너무 좋은데요? 와 대박 우드도 너무 잘 치시네요 아 우드가 이렇게 쉬운 체였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와 진짜 완전 좋은데요? 아 네 그 딱 이 앞으로 15cm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이 네 조금 팔을 좀 시원하게 뻗어주는 그렇죠 던져주는 느낌이죠 던져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딸려가니까 더 힘도 빠지고 핀씨까지도 체중이 안나고 잘 넘어가고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잘하시네요 역시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양의 타이거님 네 어흥 고생하셨어요 아IAN 전oric 파인舒ark 굿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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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